아 너무 까맣게 나온 것 같은데 걸릴 거면서 이제 그럼 쌤쌤가 아니 왜 웃는 거야 뭐 했는데 내 대답하는 문제 7시 컷 하고 한 번 7시? 지금 몇 분이야 6시 5 6시 36분이요 제가 핸드폰 가고 온 거예요? 몸으로 말이야 그거 뭐더라 지금 핸드폰 가고 머리에 꽃끼리 이런 거 엽드폰 가고 온 거예요 저희 저번에 해보셨던 분들 계시죠? 네 괜찮았어요? 재밌었어요? 네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네 네 재밌었습니다 제 기억이 안 했어요 저희 이제 이름 생겼잖아요 혹시 보셨으면 이름이 뭔지 알아요? 안 맞네 안 맞네 맞잖아 전지전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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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외주로 먹었네요 죄송해요 전지전능 뜻이 뭔지 알아요? 빨리 얘기를 설명해라 네 빨리 모든 걸 알아야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? 아 다시 물어봐 주세요 전지전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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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닌가요? 맞아요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걸 전지전능 오늘 저희가 할 거든요 이게 하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대응 못 하겠네 꼬리를 너무 직접적으로 정답에 관련된 것만 아니면 인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인정 안 하면 어떡해요? 반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불만이요? 네 경쟁이니까 합당하다 싶어요 오케이 인정 오케이 맥프림 말 듣기 말 없이 가죠 오늘 퇴근할 때 더 깜짝하지 마요 그냥 알아서 할게 저번에 저희가 신호전수 옆에 있으신 분들한테 네 시간을 다 하겠어요 말 없이 가시죠 이번에 그럼 퇴근해 줄게 이번엔 좀 어려운 것도 많이 냈어요 이게 맞지? 일단 바로 퇴근하는 거잖아 그렇죠 어필 한 번씩 해볼래? 나한테? 너한테 홍해할 이유가 있을까? 나 진짜 잘해서 아이 너는 좀 애매한데 너가 해주라 어? 팀은 어떻게 정해졌네? 지역이 누구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아마 자신 있습니다 그럼 구칠 세 명에서 뽑을까요? 우리 여기까지 나눠진다? 어 우리 셋은 나눠진다 그렇지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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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준됐어? 아 처음에 선배님 있잖아 준됐어? 저 좀 해요 받잖아 저가 이렇게 받잖아 그래 좀 받잖아 그래 좀 받잖아 그래 좀 받잖아 그래 좀 받잖아 예 너가 또 있잖아 준됐어요 가보자 섰어이 그러면 어떤 팀 먼저? 막내 팀이 먼저 하는 게 맞죠? 이게 사회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선택 하신 건가요? 그래서 이게 사회도 바뀌어야 돼요 나이가 좀 그러면 높은 순으로 가죠? 그럼 먼저 구경해야 돼 그렇지 중간도 해보고 가야 돼 맞아 맞아 중간이어야 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형들이 나와서 오케이 오케이 형들이? 오이 오이 1 갑자기 2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뭐 뭐예요? 아니 형이 형도 말을 좀 해요 어린이 말이 너무 많아 야 민형퇴 민형퇴 하신 것처럼 동치 게임을 할게 나 잘 떨어졌다 떨어졌다 내가 아니 시작 없이 조회가 있잖아 아니 동치 게임을 시작한 거야 아니 아니 저기서 사인을 줘야 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나 잘 바른다 지금 바로 한다고 말했어 히히 진짜 말했어 진짜 1 2 3 4 오케이 4 오케이 4 4 두려잖아 4 두려잖아 어차피 아 가만히 계세요 1, 2, 3, 4, 4 우리 어차피 적었는데 기다렸을 때 그럼 가이발발 걸까요? 네 가이발발 그럼 … 아니야 우리 네 명 다 하는 걸로 하자 내가 이기면 … 오케이 릴레이 릴레이 슈가 하시네요 가이 아니 우리 둘 그럼 아니 근데 게임 시작되는데 너무 많아 게임을 … 가예발 가위바위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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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! 포! 예스! 너무 많지 않나? 아! 이렇게 건웅이한테 보여줘야 돼요, 형이. 어, 건웅이한테. 아, 내가 하면 내가 내는 거지? 3분 동안 할 거고요. 아, 나 진짜 못하는데? 이게 흰색이 형용사. 네. 하나하나씩, 하나하나씩. 제가 먼저 표현을 할게요. 형용사보다 명사가 맞춰야 편해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. 아, 한 번씩? 어어. 하나씩, 하나하나. 명사가 편하지 않아? 하나 들고 하나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흰색 하나, 흰색 하나 어떻게 해요? 그래야,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. 예, 예. 아. 뭐 춤추는? 아, 그리고 춤추는 축구 선수. 뭐 이렇게 맞지? 이런, 이런 사람들은 무슨 게임을. 이해를 해야죠, 게임을 이해를. 3분 6라운드. 오케이, 1라운드. 자기가 든 거 무조건 이거 3분 안에 맞춰야 되는 거네? 3분, 패스 없네? 패스 한 번, 패스 한 번. 어, 근데 이 사람들이 드는 거 보고 우리가 들으면 어떡해요? 아니, 뭐 그... 정체!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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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. 아니, 왜냐면. 아니, 우리 팀이 진짜 다 맞힐까 봐. 적당히 해, 좀 제발. 없어지면 어떡해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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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게 없어지면 어떡해, 이거. 빠져있어, 빠져있어, 빠져있어. 야, 없어지면 어떡해, 이거. 알았어, 알았어. 어, 기 빨려. 오디오 올리니까 빠져있어. 깜짝이야. 오, 어려워. 태국 옆에 있으면 기 빠져있어. 아, 오케이, 우리 파트너. 파트너. 아, 불어, 불어.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? 뭐, 뭐가, 뭐, 뭐, 해, 달, 이런. 아, 어려운데? 전쟁이한테 댄스지 안 보겠구만. 야, 약간 이런 거 하면 춤추는 거 같아. 여러분들께 그로본에 그럼 춤, 물고, 오케이? 맞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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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. 아, 이게 무슨 춤이야. 자, 시, 시작. 시, 시작. 너무 어려워. 야, 어렵다. 와, 어려운데 이런 거. 그리고, 박진석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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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싸다. 하하하하. 나 Цеina 안 Dre Dumas. 陽아¬어. 크하. 하하하하. 와, 너무 어려움데? 지금 너무 어려움데? 그 quelqu在 that he flange llide. 채널을 работать 프로에 한카로서 miss a Wii. 따봉. 우리는 내리켜야 돼. 맨 처음에 형용사를 설명을 해주고 너는 가대야. 형사에 대한 얘기 내리켜줄지. 그 말은 안 돼. 그거 뭐라고 해. 다이빙을 너무 어렵다. 이러다가 얘네가 다 필수기인데 이거. 그거 뭐라고 해. 보통 곳에서. 그거 뭐라고 하냐고. 꼼이 마라야. 꼼이 마라야. 꼼이 마라야. 꼼이 마라야. 꼼이 마라야. 그냥 한 번 해봐. 진짜 너가 직접. 너무 어려워. 그러니까 너가 해보라는 거잖아 위해서. 와. 다이버? 따봉. 따봉. 이거 봐. 따봉. 따봉. 뭐야. 뭐야. 백지. 아아. 진짜. 아우. 진짜 미쳤어. 진짜 답답해. 그치 살아나던데. 다이버가. 지금 꽂혔어. 맞지? 저 뒤를 봐봐. 뒤를 봐봐. 저거 뭐야. 저게 뭐야. 유리지. 유리. 소리 내려도 된다 했잖아. 어? 무슨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됐다. 꼴대는 정해졌다 여기. 하늘. 하늘에서. 번지점프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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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맞아. 그거 맞아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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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나네. 내길에. 어. 내길에. 하늘이 나. 하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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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지 브이 하더라다가 신지 브이 이게 하나에 꽂히니까 그냥 꼬마가 보이잖아 아예 몰라 근데 이제 1라운드 한 거잖아 야 이거 하나도 못 맞추는 팀이 아니 부탁아 우리 한 문제만 맞춰도 1등으로 퇴근할 것 같거든 그치 그치 내가 보기엔 1등이야 근데 이거 한 문제만 맞추면 가면 돼요? 졌다는데 네 1등 하면 한 문제만 맞추면 못 맞췄어요 그럼 1대 2지 그럼 퇴근이지 않아? 퇴근해야지 퇴근해야지 자 이제 하나만 맞추자 자 지금 렌즈 한 번 맞춰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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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다 나오자 어디까지가 가려야겠다 시작 아 이거 어떻게 만나요? 좋아해? 사랑해? 좋아하면 네가 너를 어 너 거인이 어 둘 다 마음을 부끄러워? 짝사람? 귀여워요 짝사람? 짝사람? 오케이 예스 아니 적당이네 진짜 그냥 동놈 진짜 그냥 동놈 그냥 동놈 진짜 장비가 왜 하는데 도라에몽? 짝사랑한 도라에몽? 예스 왜 그래? 예스 왜 그래? 설문 잘하네 야 끝 안 먹어 안해 안 먹다고 아 태옥이 괜찮아요? 안 먹어 시험도 안해 공부도 안해 반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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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항이 맞아? Q인지? 뭐 안 먹어 말 안 들어 학교도 안 가 아 한 개 안 가 한 개 안 가 한 개 안 가 반항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야 뭔데 매니저 이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섯 글자? 고집불통이야? 아 이거 패스 이거 패스 이거 안 돼? 어려워?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 뭐 새 limite 헤엑 회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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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데 제가 아 칭 악 아 이거 뭐야 아 저거? 아 저거? 아 저거? 아 저거? 아 저거? 아 저거? 야 이거 사달라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해줘 아 니가 말하는게 너무 생각이 안나냐고 웃겨가지고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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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명사 먹는데 내가 맞춰볼게 껴줘 이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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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Dear 이거 해줘야되요? 언제 갈라그래요? 그냥 뺀는데 끝났거든요